아나라스님, 어떤 손님을 생각하십니까? 네, 저 락의 연만, 뭐 다 계속해서 잘 이용하는데요 연만에 뭐 가끔 웃긴 짤이나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가끔 따라할 때가 있어요 아 웃긴 짤을 방안에서 두 달 보시다가 진짜 따라하면서 이렇게 좀 크기 때문에 그니까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분 안녕하십니까 좀 약한데요? 저는 현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갈 수만 있었다면 꼭 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죠? 일단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들 간의 그 잔치에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를 동조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이런 거 같이 하시고 싶습니다 피부 멤버들 할 수 있으신가요? 저는... 이런 점... 작정 없이 나오신가요? 그동안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작게가 아름다운 작게 되지 않으니깐 아... 네... 아나다스님 네... 참... 심성 되게 착한 분이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... 어떻게 뭐... 또 있어요? 아 지금... 지금... 아나다스님 아는 그분이 지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... 아나다스님 네... 안녕하십니까 김무수입니다 네... 다음... 대선 유자 1위가 나 아니겠습니까 난 당신이랑 얘기하러 온 게 아니야 하하 justify 하하하핰ח 하하핰하하핰하핰 HEAL! 아 그 수숙아 Email. 한국말고 그럼 가득한 것 같을까요? 안녕하셨습니다. 저는 혁신을 위해서 이번에도 일요일에 여러분들을 부르겠습니다. 그게 바로 혁신입니다. 제가 일요일날 나와주실 테니 기자 여러분들 일요일에 나와주실 거죠? 그게 바로 혁신입니다. 와 박수 와 박수 제가 몇 번 남은 게 이제 추리니까? 잠시 at다 잠시 at 잠시, 잠시, 잠시. 몇 년 전에 올라왔던 뮤지컬의 정성아씨 상대방을 구전했어요. 한번 Orien 잠시 버퍼기는 조금 있을게요. 뮤지컬 영웅이 나오면 힘든데 반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돕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갈 양육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휘스턴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박수! 아다다스님! 또 있어요? 오늘 아다다스님의 날인 것 같은데요 헤일조선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공룡해 열심히 사시는 거로요 좋고요 라이어라서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헤일조선을 상징하는 그런 노래를 한 건데요 돈키보테 하겠습니다 박수! 들어라 썩을때로 썩은 세상아 최악으로 가득하구나 나 여기 깃발로 피고 일어나서 결구를 청하는 도다 나는 나 돈키보텔라만 차의 기사 운명이여 내가 간다 거친 바람이 불어와 나를 깨운다 날 뒤몰아가는구나 그 어느 곳이라도 그 어느 곳이라도 영광을 향해 가자 아다다스님! 아다다스님!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기 좀 더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미리 착각해서 뭐 힘을 준비했던 아쉬우세요? 아닙니다 괜찮으세요? 네 또 생각나시면 또 나오세요 또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